아아 점핑됐다 오 이거 발 딱 들고 일단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무릎을 굽힌 거는 정상 참작이 되는데 문제는 볼이 빠져나간 다음에 발바닥 향하는 거 봐봐 오오오오 아 발바닥을 상대에게 약간 좀 향했어 방향이 안 좋은데 방향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일런트 폭력적인 행위라는 건 가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거고 자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반칙 야 근데 이거 마지막이 안 좋아 왜냐하면 발바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를 향해 틀었어 어 뭐야 뭐야 퇴장이야 퇴장 그러니까 옐로 준 걸 취소하고 퇴장 아 퇴장이야 퇴장 아 카세미로 카세미로 지난번에는 목조른 것 때문에 퇴장 당했는데 그렇죠 어우 왜 왜 저걸 안 그러는데 어 이거 뭐야 핸드볼 아니야 자 지금 손에 맞았나요 넘어지면서 이걸 이제 인텐션을 어떻게 보느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짚고 있었잖아 응 그러니까 저걸 짚는 팔을 놓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넘어지지 그러니까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짚고 있었다고 보는 거지 근데 볼이 오는데 쓰러지면서 짚으면 그거는 볼 수 있어 응 근데 내가 쓰러져서 짚고 있는데 볼이 날아와서 맞으면 네 이건 안 불어도 되지 어 없어 뭐야 자 일단 리사마 리사마 커버 리사마 커버 1대1 1대1 와우 대야 대야 아 됐어 터로 차 못 넣었나 진짜 대야의 선방 어 그대로 때려요 들어가 어 꼴대 꼴대 저기 어떻게 야 저 정도 오면은 막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튀겨도 나오지 저렇게 튀겨 나오냐? 자 맨유와 싸우스 엠테레 경기는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초반에 카세미루가 퇴장을 당하면서 전반에 이게 지금 맨유 입장에서도 토트넘이 좀 추격하는 상황인데 맨유가 또 달아나질 못했어요 일단 뭐 두 팀 다 좀 지질이 오는 게 좋았다 맨유는 퇴장 당해서 어려웠고 그렇지 사우스 엠트는 역시 꼴찌 팀이구나 상대가 전반전에 퇴장 당했는데 그 골을 못 넣어가지고 11명 대 10명 싸우는데 그거를 0대0으로 끝나버렸는데 경기 자체는 그냥 그랬어요 이 경기를 가장 좌우했던 게 이제 카세미루의 전반전 퇴장이었어요 좀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카세미루의 퇴장이 맞냐? 이런 얘기라고 왜냐하면 VR까지 확인을 해서 퇴장을 최종적으로 판정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장을 선언한 판정이 잘못됐다 볼 수 없다 BBC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카세미루가 사우스 엠트는 까를로스 알카라스에게 태클이 들어갔을 때 발이 너무 높았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무릎은 접었잖아 들어갈 때 문제는 무릎을 접었던 것까지는 정상 첨작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발이 느린 동작을 보면 상대에게 향해버려 접기만 하면 빼버리면 돼 빼면 옐로우로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빼는 동작은 있었는데 그 발이 상대의 발목 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은 반칙이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퇴장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보죠 바일러런트냐 폭력적인 행위냐 시리어스 심각한 파울이냐 폭력적인 행위는 말 그대로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발이나 손으로 상대를 때리는 거 그건 뭐 그냥 볼 것 없이 퇴장 근데 시리어스는 상대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갈 경우도 퇴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발을 뺐어야 되는데 들어갔다든지 늦었다고 판단했는데 그걸 밀고 들어간다든지 맞아요 상대에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리어스에 따른 퇴장이 줄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시리어스예요 아 이게 다 올라가서 같은 태클도 속도도 보기도 하고요 혹은 발바닥을 들고 들어갔느냐 이렇게 스터드를 아니면 발끝에 힘을 주고 이렇게 들어갔느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들어가도 정상 첨작이 돼 발바닥이 들려서 이렇게 그냥 스터드를 찍잖아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발바닥이 들렸고 발도 들렸고 상대의 발목으로 향했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도 그 사진들을 인용을 하면서 계속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선수잖아 그렇죠 메뉴의 핵심이죠 지금 지금 다음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퇴장이 맞다입니다 네 자 일단은 퇴장이 맞고요 근데 카세미루가 징계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일반 퇴장을 받게 되면 2경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지난번 목 졸라서 퇴장 당했잖아 그렇죠 카세미루가 한 시즌에 두 번째 다이렉트 퇴장 그러면 또 징계가 두 배로 붙는다거나 그런 게 그래서 네 경기야 이게 맨유에게 타격이 상당히 큰 거예요 네 경기 징계라고? 네 경기 징계 저는 유로파 리그나 챔피언스 이런 데는 연동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리그 리그 자국 대회만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뉴캐슬 브랜트포드 에버튼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아주 까다롭거나 혹은 순위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팀들하고 맞대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맨유가 좀 타격이 있다 카세미루가 워낙 중심축이어서 그렇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현지 시간으로 따지면 네 다음 달 4월 15일 노팅엄과의 경기 때 복귀 예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경기니까 그럼 한 달간을 거의 못 나오는 거예요? 못 나오지 굉장히 오랫동안 못 뛰는 거고 지금 왜 이게 더 크냐 자 에릭센 사실상 시즌 아웃 그렇죠 부상이니까 자비쳐도 지금 약간 부상 여파 때문에 오늘 엔트리에 못 들어왔죠 네 네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에 돌릴 수 있는 자원이 맥토미뉴와 프레드예요 네 이 두 선수 같고 지금 유로파리그도 또 치러야 되잖아요 물론 1차전을 크게 이긴 했지만 맨유 위기네 유로파리그도 가야 되고 프리미어리그도 계속 순위 다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경기나 중징계를 받아버린 이 맨유가 이건 상당한 부담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왜냐면요 오늘 경기에 뭐 무승부도 무승부이지만 지금 카세미루가 네 경기 출전 징계를 받았다는 건 맨유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순위를 한번 봐요 오늘 무승부 꼴찌팀하고 사실은 승점을 더 벌렸어야 되는데 네 네 이걸 비겨버리는 바람에 맨유가 3위 그 다음에 토트넘이 4위인데 둘과의 승점점이 2점밖에 되지 않아요 오 한 경기에 따라 뒤집어질 수 있는 순위 승점이라는 거야 네 네 물론 맨유가 26경기 토트넘이 27경기 맨유가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신기하지 않아 진짜 토트넘은 토트넘은 3위까지도 지금 노릴 수 있다니까 무슨 이런 경기력으로 이걸 3위를 비벼보려고 하는 대박이에요 근데 이게 좀 된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번 시즌 사실 첼시는 지금 사실 거의 망한 느낌으로 가고 있고 이번 시즌만 듣고 보자면 첼시는 쉽지 않고 리버풀 어저께 지잖아 오늘 맨유 꼴찌팀과의 경기 때 비기잖아 네 이 정도면 진짜 하늘이 뭔가를 열어주는 아 토트넘 되겠다 이거 여하튼 뭐 그렇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 비벼볼 수 있는 게 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맨유가 또 맞대결 토트넘하고 언제냐 또 봤더니 현지 시간으로 4월 27일 토트넘 원전 가야 돼요 네 토트넘과 맨유의 원전이 있고 맞대결이 있어요 근데 그 경기 전에 4월 22일 맨유와 첼시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4월 22일 첼시 4월 27일 토트넘 오 굉장히 중요한 경기 이 2연전이 맨유 입장에서는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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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해진다 그렇습니다 맨유의 어떤 4위권 경쟁에 있어서 그 두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카세미로 어찌 됐건 없는 상황에서도 좀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유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가르나초도 약간 발목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딱 해가지고 풀어져 있어 치료받았는데 다행히 뛰긴 했지만은 조금 진단은 좀 필요해 보이고 자 핸드볼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넘어진 장면 자 내가 크로스가 되는데 그때 넘어져요 그게 뭐 내가 볼을 커팅 하려고 했건 뭐건 간에 그때 넘어지면서 팔을 짚어 그런 상태에서 넘어오는데 짚어서 딱 맞아 핸드볼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핸드볼인데 저 장면은 주심의 견에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보여요 이미 짚고 있었다고 본거야 이미 짚고 있는데 손을 어떻게 빼느냐 어 볼이 날라왔다고 그런거죠 먼저 약간 선행동작이 있었다고 본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건데 물론 맨유팬들 입장에서는 아쉽다라고 하는걸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 보기는 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일단 카세미로의 퇴장 다음에 이번에 핸드볼이 불리지 않았던거에 대해서 맨유 쪽 입장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이 장면이 완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맨유가 지금 지금 4경기 이제 카세미로 없이 리그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그야말로 맨유 위기가 찾아왔고 토트넘에게는 정말 조로의 찬스네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테나흐라고 하는 감독의 리더십 능력을 또 여기서 지켜볼 수 있거든 원래 위기가 오면 그렇지 어떻게 또 그걸 타개해 나가느냐 하고도 감독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리더십은 잘 될 때는 그렇게 발현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냥 잘 될 때는 우쭈쭈쭈쭈쭈 하면 돼 회식 잘하고 아유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돼요 보너스 주고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위기가 닥쳤을 때 네 회사도 조직도 위기 닥쳤을 때 리더의 딱 본 모습이 나온다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위기 딱 닫혔는데 이걸 극복해가지고 딱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야 너 때문에 망쳤잖아 맞아요 맞아요 야 너 쓰레기야? 이러는 남탓하고 막 팀을 깨는 리더가 있거든 근데 이런 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죠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테나흐가 1차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여줬어 리버풀에게 역사적 대패를 당했는데 그 다음 이어졌었던 레알 베테스와 유로파 리그에서 4대1로 이겼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여줬는데 카세미루가 지금 4경기나 중징계를 당하는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할지는 그렇죠 테나흐 체제가 어쨌든 이번 시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중장기적으로 지금 메뉴 팬들이나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테나흐가 퍼거슨의 느낌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위기를 테나흐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네 어떻게 또 극복하는지가 메뉴의 어떤 경기들에 있어서 중요한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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